살다가 보면 하나씩 비춰지다가 아하 살다가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지 지나간 사람은 지워버리게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자네는 아직도 이별이 아픈가 망각은 신이 주신 최고의 생물이지 음악 좀 더 올려주시고 건너오세요 고맙습니다 사랑을 꺼들라 말해주시게 후회하더라도 한번 해보라고 이별을 꺼들라 거짓말 위에 바쁘게 하여도 자볼만 하다고 아하 살다가 보면 세상 몽망도 하고 아하 살다가 보면 세상 몽망도 하지 지나간 상처는 잊어버리게 그래야 또 다른 행복을 만나지 자네는 아직도 가끔씩 우는가 그럼 아프고 없이 넌 최고의 생물이지 아하 살다가 보면 운명은 어쩔 수 없지 아하 살다가 보면 아하 살다가 보면 이별은 따로 길이다네 운명은 따로 길이다네 운명이 진다고 슬퍼 마시게 그래야 또 다른 내게는 없다네 자네는 아닌가 진정하는가 날짜는 뒤집어도 날짜는 뒤집어도 날짜인 곳이 고맙게 잠깐만요 아니에요 제가 전화드릴게요 바쁘신 일인가 네 알겠습니다 시골 엄마 시골 동네 대표님이 전화와서 뭔릴 있나 시골에 깜짝걸렸네 그래서 받았어요 별일아닐래요 별일 아니래요. 아마도 총동문회 같은 거 할 모양이야. 저는 하의를 좀 빼주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막을 좀 빵빵히 넣어주시고요. 오늘은 좀 신명나게 그렇게 가자고요.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바람이 산뜻산뜻 불면 속으로 들어가네. 그치? 이 속으로 들어가. 어 엄마 오셨네? 언제 오셨어? 어머모모모모모 언제 오셨지? 난 못 봤지. 왜?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 도령. 우리 도령. 사랑합니다. 방댕 콩댕이요 우리 도룡 고맙습니다 와 우리 엄마 어디 아프시진 않으셨죠? 알았어 요거를 또 줄이고 오랜만에 또 얼굴을 보이네 어서오세요 젊은데 우리 집으로 올 것 같은데 당연한거지 딱 보면 알어 이근혁이에요 이근혁 저 용모 하나 주세요 용모 들어가세요 여기 이근혁이 여기 넓어요 잘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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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옳지 옳지 들어가세요 아이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막 오시니까 차렷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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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쟁이 언니 소중한 개정원 방댕 콩댕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렷 경댕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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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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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